자율에 맡기는 편입니다. 지들도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나이니까요. 아이고, 아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꼭 매를 맞아야만 말을 듣는 녀석들이 대부분이니까 문제죠. 제 말 너무 고깝게 듣지 마시고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3반 애들만 저한테 너무 맞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럽니다. 황 선생님 말씀 너무 언짢게 듣지 마세요. 원래 괄괄하신 분이잖아요. 아닙니다. 생각 차이죠. 솔직히 황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숙제 같은 것도 차별을 가하지 않으면 꼭 해오는 애들만 해와요. 다음 시간까지 해오라고 타일러도 안 해오니까 매를 들게 되고. 솔직히 때려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체벌을 안 하는 편인데. 뭐 이렇다 할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건 조선생님 과목 특성상도 그렇고. 하긴 애들한테 인기는 많으시더군요. 인기 얻으려면 안 때리면 돼요. 남자 애들이 우리 몸매가 어떻고 저렇고 다 들릴 정도로 희닥거려도 말이죠. 자 처음부터 그럼 다시 시작해 볼게요. 예. 일어나. 김난철. 수업시간이야. 몰라? 김난철. 선생님 말이 말 같지 않아? 김난철. 선생님한테 태도가 그게 뭐지? 그런 싸가지 없는 게 다 있냐? 어떻게 선생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어? 음악 선생님이 순하니까 그냥 넘어갔지? 나라면 반 죽었어. 누가 아니래냐? 그런 다행이들은 개운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 맞아. 영어 시간 같은 때는 꿈쩍도 못하면서 꼭 여선생님 앞에서만 기어올라. 저번에 미술시간에도 그랬잖아. 이건 같은 여자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어. 안 그래? 그래도 수원 선생님한테는 안 그러잖아. 전에 까불도 엄청 터졌잖아. 그건 그렇고 오늘 음악 선생님 표정 너무 불쌍하더라. 만철이 그 자식 해버릴까? 만철이 그 자식 해버릴까? 어텐션! 파워! 네, 문서를! 그다트는 숙제표! 안해온 사람 없겠지? 숙제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인마. 나 몰랐어. 너 어떻게 해? 뭐야! 고기야, 와 떠들어. 숙제 안해왔나? 몰랐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리 나와. 감히 내 시간에 숙제를 안해와? 학기 초에 내가 분명하게 말했지? 성실, 근면. 이 두 가지를 안 지키면 난 용서가 없다고. 박지근이, 너 전에도 숙제 안해온 적 있었지? 그땐... 맞았어. 그땐 결석해서 그냥 넘어갔었어. 이번엔 또 뭐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깜빡 잊었어? 너 인마 핑계가 나면 궁색하잖아. 뭐 다른 핑계 없어? 선생님, 출석부로 멀어치지 마세요. 뭐해? 너 감히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거야? 이게 아닌가? 좋아. 엎드려 벗자. 어서! 이번엔 뭐야? 안 맞겠다? 엉덩이는 뭐가 나서... 손바닥 때려 주세요. 뭐라고? 당장 엎드려 벗자. 어서! 너같이 싹수 없는 놈을 본때로 보여줘야 돼. 감히 선생님한테 반항을 해? 어? 어? 엄살을 피우지 말고 빨리 일어나, 인마! 선생님! 지금 이 소문 엉덩이에 숨기놨어요. 뭐라고? 야, 얼른 야, 오시로 데려가. 아니, 너 뭐야? 종기가 터졌어. 덧나지 말아야 할텐데. 바보같이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고서. 말씀드렸는데도 막무가내셨어요. 아, 참! 지금 약 발랐으니까 좀 이따 데려가. 아직 안 말랐어. 너희들도 잘해. 맞지 말고. 너무 하셨는데... 나 무서워서 학교 못 다니겠어. 그렇다고 바보처럼 그렇게 오니? 창피하게. 솔직히 너무 했지 뭘 그래. 그래. 어떻게 뭐가 낫다고 그러는데도 막무가내로 때릴 수가 있니? 내가 보기엔 다분히 감정적이었어. 맞아, 지훈이가 반항한다고 기분 나빠서 때린 거니까. 그게 무슨 반항이야? 솔직히 우린 자존심도 없냐? 툭하면 막대기로 머리를 저어 박질 않나. 출석부세워 신경들에게 머리를 치질 않나. 그리고 지훈이가 안 맞겠다고 했냐? 손바닥 때리라고 했잖아. 안 그래? 맞아. 한 번도 말로 하는 거 본 적이 없어. 무조건 때리고 보는 거야. 야. 야.